지난 23일 원적에 든 영천 만불산 만불사 조실이자 전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망우당 봉주스님을 추모하는 각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빈소가 마련된 만불사 인등전에는 해인사방장 원각스님과 주지 현응스님, 조교종 법계위원장 무관스님, 홍재함 회주 종성스님, 백년함 감원 원택스님, BBS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스님 등 스님과 생전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. 또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,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, 최기문 영천시의장 등 각계 각 측에서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. 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은 내일 오전 11시 영천 만불사 인등전과 연화대에서 엄수됩니다.